사와디캬 폼 눔짜오산의 동한캬 네 태국 팬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여러분들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기쁜 소식을 찾아 들고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7월 28일 방콕 센트럴 월드에 있는 GMM 라이브하우스에서 첫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? 그때 봬요 곧 나오는 저의 첫 번째 솔로 데뷔곡 외에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해 갈 테니까요 꼭 와주셔서 저와 재밌는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곧 방콕에서 만나요 안녕 폼 라콩 칸